오케, 웰컴 백, balik lagi di channel Raja Bulbop 오케, sebelum video mulai, saya ingatkan lagi untuk mengklik, tombol subscribe dan klik, tombol loncengnya agar kalian tidak ketinggalan notifikasi jika Raja Bulbop mengupload video terbaru 1과 EPS Topping 연습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잘 듣고 답하십시오 1번에서 2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안녕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2번,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감사합니다 3번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식사했어요? 1번, 네, 했어요 2번, 별말씀을요 3번, 괜찮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식사했어요? 1번, 네, 했어요 1번, 네, 했어요 2번, 별말씀을요 3번, 괜찮습니다 4번, 조심히 다녀오세요 4번,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1번, 감사합니다 2번, 많이 드세요 3번, 내일 봅시다 4번, 잘 먹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1번, 감사합니다 1번, 감사합니다 2번, 많이 드세요 3번, 내일 봅시다 4번, 잘 먹겠습니다 5번, 처음 뵙겠습니다 5번,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5번, 처음 뵙겠습니다 1번, 반갑습니다 2번, 죄송합니다 3번, 어서 오세요 4번, 다녀오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번, 반갑습니다 2번 죄송합니다. 3번 어서오세요. 4번 다녀오겠습니다.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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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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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ima kasih telah menonton. 감사합니다.